야 애기들을 데리고 다니니 너는 밥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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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기 밥 먹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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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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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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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네 애기 데려가야지 안 데려가? 야 너 그냥 가면 어떡해? 애기들 데려가야지 애들 데려가야지 애기 데려가야지 이때 이지 찾았네 이지 찾았네 아휴 얼마나 배고프지 마장 봐줘 야 야 야 나 양국 좀 해줘 오, 나 그래야지 왜 안고싶어져? 애인 좀 어깨 좀 냈더라, 좀. 야, 이제 여권 빠지도 못하는데. 어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우리 엎뚱이. 엎뚱이 좀 먹자, 삼순아. 배고팠어. 배고팠어, 우리 애기 배고팠어. 어이구 우리 삼순이 예뻐라. 어이구 예뻐라, 우리 삼순이. 응, 고마워. 삼순아 고마워. 응. 응. 어이구. 응. 응. 감사합니다.